카카오택시의 TV 도입 때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범 서비스 사업인데도 관심이 매우 높아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최근 1, 2년 동안 소비자들이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TV 도입되면 결국은 택시 비용이 올라간다라는 소비자가 감정을 갖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도 높고 또 부정적인 의견도 높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하고 가맹택시 협의체가 상생 논의를 하신 건 좋은데요. 중요한 건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은 소비자거든요. 소비자가 어떠한 감정을 갖는지 어떤 의견을 갖는지 그거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이 건은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돈을 지불하는 소비자의 의견은 완전히 빠진 채로 이 제도가 도입됐다라는 것은 문제다. 공급자에 있는 두 주체가 의논해서 돈을 더 걷겠다. 그럼 결국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인상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앞서 타다나 IM 등에서도 유사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때는 별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굉장히 시장 점유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앱인데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 부담을 많이 느꼈고요. 타다나 아이템은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일부 소비자만 이용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는 소비자의 비율도 작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이 모이기에는 시장 점유율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IM이라든지 타다는 점유율이 되게 적은데 그렇다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여서 역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반론하면 일단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른 사업자 선택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제공하는 거를 그냥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시장 지배적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윤리적인 관점, 그다음에 사회 전체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그 행위를 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또 어떤 행위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제재도 가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할 때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이제 강조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 팁을 도입하느냐 도입하지 않느냐 그것도 사실은 그 공정위에서 그 관심을 가지고 뭔가 의견을 낼 수 있는 사항은 충분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약간의 패션의 개념으로 ESG를 선포하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S는 사회적 책임이거든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경우에는 자기들의 어떤 행위가 그 사회 전체적인 소비 문화라든가 그다음에 소비자라든가 뭐 이러한 사람들의 의견과 배치되는가 그다음에 그들의 복지를 침해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공급 사이트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시장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냥 TV 문화를 도입을 하는 식으로 제도를 바꿨다라는 것은 소비자를 완전히 도외시한 경영이기 때문에 그 사회적 책임하고는 거리가 멀다. 기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온 수익보다도 승객들로부터 긍정평가를 받으면 더 나은 서비스를 해야겠다. 이런 다짐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는 현장의 일부 현장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택시 기사님들이 너무나 서비스를 잘해주시면 형편이 안 되는데도 돈을 더 드리는 경우도 많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그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안에 기본 서비스도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팁을 도입을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기 때문에 가격이 인상되는 그러한 감정을 갖게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팁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도 있고 안 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못 주는 사람 못 주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가 그리고 이거를 하나의 그냥 일상적인 문화로 이게 가져갈 만한 상황인가 그건 충분히 좀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팁을 주면 서비스를 더 잘해주니까 소비자 복지가 늘어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팁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면 서비스가 만약에 엉망이어도 팁을 안 줬기 때문에 그렇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의 복지나 선택이 확장되기는 커녕 저는 오히려 감소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옆 테이블 사람들은 주는데 나만 안 주면 유무용의 불이익이 올 수 있다. 이런 두려움 위축도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 한 잔 갖다 달라고 얘기를 해도 될까 말까 팁을 줘야지 이거를 제대로 갖다 주지 않을까 뭐 걱정도 된 거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의해서 팁 사업이 정식화되게 되면 타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거라는 겁니다. 택시를 시작으로 해서 외식이나 다른 업종으로 다양하게 확산이 될 것 같으면 가격 인상의 그러한 결과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위축이 돼서 지갑을 못 열어요. 제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하겠는데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안 내려가고 있는 게 서비스 가격이에요. 다시 말하면 택시, 음식점 이러한 서비스 가격들이 가격이 잘 안 내려가가지고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 내리는데도 굉장히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택시를 시작으로 해서 다른 업태까지 이게 전파가 되면 서비스 가격 인상을 낮추기는 커녕 더욱더 이렇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카카오 택시에 시범사업 딱지를 떼고 정식 도입 여부까지 가는 데는 가장 큰 변수는 인터넷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소비자들의 권리가 많이 향상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소비자들의 의견이 모이는 공간이 만들어졌다. 예를 들면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커뮤니티나 이런데 소비자의 부정적 의견이 많이 올라오면 그 창을 없애는 식으로 다시 조치를 취하시는 게 필요하다.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지속을 할지 중단을 할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되게 빨라야 됐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소비 문화라는 거는 굉장히 오랜 세월을 거쳐서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소비 형태라든가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팀 문화가 없어요. 카카오가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막 확산이 될 것 같으면 팀 문화가 존재하는 게 디폴트가 되는 거죠. 이 도입이 적절한 것이냐 그거를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